떠나가고 싶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휴학을 한 상태에서 지금 선교를 목적으로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을 돕는 목적으로 와서 한국어랑 영어를 가르치고요 시골에서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주는 일이라든지 비누 샴푸 이런 생필품이랑 그리고 학용품 제일 좋았던 기억 우선 제가 하는 일들이 남들한테 인정받을 때 여기서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주는구나를 깨달을 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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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못했지만 영화을 볼 수 있고 사람과 어떤 일을 같이 만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가 모르겠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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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